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예배, 전략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한 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비록 날은 춥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맞는 성탄절의 기쁨이 아니라 1년 365일에 모든 날들이 예수님 우리 마음가운데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전 누가 보면 2장 1절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여든지의 모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력사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요 최대의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잘못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싶다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난당한 나를 섬기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희생하신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낮아짐, 섬김, 희생으로 유학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항조로 불리우는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투스 시대에 로마 제국의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자기 방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이 시저 어거스투스는 로마 항조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항조로서 그 이름 어거스투스를 따서 8월 달 어거스트가 나왔습니다 8월 영어로 어거스트인데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의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만성이었던 마리아가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누가 보금 2장 4절 6절 설명합니다 요셉도 다이세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이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하는 날이 차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요간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요간에 있을 것이 없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 보금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요간에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요간에 방이 없어서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 아니면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만삭된 부인을 데려온 이 가족을 받으면 여러 가지 불편을 같아서 받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오늘날처럼 병원에서나 편안하게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춥고 냄새 난 마흑관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 구유의 아이를 낳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자를 보내주고 이장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심이고 그 삶이 섬김이고 그 삶이 희생이었습니다 1부서 2장 6절로 8절을 설명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한없이 높아지기만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그대를 가려고 몸을 힘칩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욕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파멸로 교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문서 16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예수를 보받아 한평생 겸손의 삶,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민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에 대하여 루가부 2년 8절 10절은 설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예수님 탄생 소식이 왕궁에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니고 당시 권세를 갖고 있던 제사장, 바리세인, 사두개인 그런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에 있는 그런 사람 애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목자는 당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이 낙궁 천한 직업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을 천하게 여겨도 막혀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를 다 곤히 잠을 잠고 있는 그때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자기에게 막혀진 양떼들들을 사나운 짐성으로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누가 보면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편하게 따뜻한 환경에서 그저 쉬고 잠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잠자지 못하고 죽고 떨리면서 깨어서 이 귀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들면 안 됩니다 베드로조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상위자를 찬나니 절대로 우리의 영이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버리 3차 선교여행 때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것도 성도인이 많이 와서 말씀들끼리 사모하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그때 유독어라 하는 청년이 창턱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졸았습니다 졸다가만 얼마나 심하게 졸았는지 3층 높이가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전전 20장 9절입니다 유독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우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억되는데 졸다 떨어져 즉사해가지고 이름 기록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었지만 바울이 내려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유도가 같이 졸음에 빠져서 잠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한소름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일어나가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다들이 깨어있어서 양도를 돌본 것처럼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막힌 삶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영원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찬양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모든 문제가 그 영적인 잠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원망과 불병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유가 영이 졸고 있고 잠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보다도 먼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흡관에 가도록 했던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만삭된 여인이 왔으면 어떻게 살아도 있을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내몰아서 결국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마흡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세상 일에 바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죄를 질물을 주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제자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들어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의 노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참된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꿈과 희망은 잠이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꿈과 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희망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차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독구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탈북민 또 다문화가족 병중에 있는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층에 구하는 우리 성도림을 찾아가 뵈니까 겨울을 나는데 전기장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너무 춥고 영하가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우풍이 너무 새서 참 춥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한 평짜리에서 사십니다 약 400 세대가 거기 살고 있는데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한 평짜리 방에 한 달 월세가 25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25만 원은 보존을 해주는데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도 하지 못하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림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고난당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께 맡긴 삶의 무인직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바오리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바오리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바오리 이시장의 입사들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식에 받은 삶이 온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바올 같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님으로 추구합니다 성탄절이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오늘 시골마을에 월레스라고 하는 지적능력이 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직접 장애를 가져서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다 키가 크고 또 말도 오느라고 학생들도 떨어졌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이제 교회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요셉, 마리아, 목자 다 맡기는데 이 월레스를 맡길 만한 마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롬바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고민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여관집 주인을 맡겨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방 없어요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아주 원래 제가 고찰했습니다 성탄절 전역이 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성도님들이 모여서 연극을 진행합니다 이제 이 롬바드드 선생님은 월레스가 빈방 없어요 하고 들어갈 때까지 제일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왜? 아이가 지적능력이 떨어져서 실수할까 봐 그래서 연극이 잘 됐는데 무대에 요셉과 마리아가 분장하라고 마리아가 와서 물 두리면서 빈방을 달라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아이가 곧 태어나려고 합니다 가끔 춥고 어둡고 갈 데가 없는데 방안을 하나 주세요 방안을 하나 주세요 근데 월레스가 연습할 때 잘하더니만 멈춰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있다 월레스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빨리 말하라고 가만히 있더니 깜짝 놀라고 빈방 없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돌아가는데 몰래서 가만히 쳐다보이더니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지만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내 방을 쓰세요 연극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도 했지만 이 월레스에 울먹거리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르는 그 장면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성탄절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감격의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977년도 미국 중소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이 가이드포스트 다이제스트의 월간지를 통해서 월레스의 성탄절이라는 짤막 칼럼으로 소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매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에서도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성탄절에 우리의 곳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실 깨끗한 방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고집과 교망과 탐욕과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서 주님 모실 자리가 없는 혹시 우리가 아닌지 예수님을 모실 자리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 빈방이 없었다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지 않은지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큰 은하축을 받고 살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힘을 위해 살아가는 그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월레스는 지적으로 장애가 있었고 전응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대본에도 없고 내용도 없었던 것을 자기 진정한 마음으로 그 연극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방을 쓰세요 우리가 월레스보다 훨씬 부족하고 못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 모실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져 섬기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